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아티 미실리 시스템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아티 미실리 시스템을 들었고,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3월에, 2021년 3월에,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3월에, 2021년 3월에,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티 미실리 시스템을 들었고,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고 약 95%의 성공률을, 군은 주장합니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고 약 95%의 성공률을,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초기 몇 시간 동안 공격 초기 몇 시간 동안, 초기 몇 시간 동안 공격 초기 몇 시간 동안, 모모 때문입니다. 엄청난 수위, 발사된 로켓 때문입니다. 모모 때문입니다. 엄청난 수위, 발사된 로켓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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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의 데이비드 마틴이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수사에서의 핵심층은 사용자공자에 대해 이야기하기입니다. 이수사에서의 핵심층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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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